누구지 이 사람은 저건 나잖아 난 태어날 때부터 모기사슬 밑바닥으로 정해져 있었나 봐 애지가 왜 개처럼 짖지 꿈이 아니잖아 잠들면 다른 몸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깨어났던 몸이 잠들면 잠들어 있던 몸으로 깨어난다 바꿀 수 있어 이 몸이라면 박형석입니다 180 넘는 거 같아 만화 찍고 나온 것 같아 대박 하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놈이야 진성아 하지마 홍제열 너희가 안 놔 반반하고 힘 좀 있다고 까불지 마라 가벼워 둘 다 똑같은 낯데 바라보니 시선은 전혀 달라 나처럼 괴롭힘 당하는 애들은 어디에나 있어 괜찮아? 몸은 두 개지만 난 한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내려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나저든가 다 똑같은 낯데 내가 있지 나는 요즘에 너무 다 똑같은 낯데 내가 어떤 낯데 나에게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.